369호 3총 369호 전문을 받으세요. 소수기 기술 본문을 부르겠습니다. 930호 98, 450호 98, 350호 118, 286호 8, 381호 118, 650호 118, 홍 홍 3, 811, 33, 홍 46, 81, 843, 88, 320호 15, 819, 46, 668, 23, 688, 34, 211, 74, 758, 69, 993, 994, 658, retired fromindolum, talking from light to light to light to light, 68, three baby who said to Payday человек 들 possess을 자유 본문을 바꿔야 subsequent 38,118 65,000 81,734 04,684 84,388 80,268 80,258 91,446 66,800 바뀌어야 된다 이러케 이야길 하고 있는건데요 더군다나 소비를 비롯한 지하자원은 언젠가 고가될 수 있고 또 경계적으로 보면 최근사례로 지혜경이 시작한 부조일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가 된다는거죠 그래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그게 바로 이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된 비전2030 정책? 그렇죠. 이런 비전2030이라는 정책적인 청사지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목표와 달성수단 이런 것들을 공표한 이런 상황이고요. 연저 두경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시장공기를 추진을 해서 연저 두경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시장공기를 추진을 해서